안녕하세요. 오늘은 우리 크림을 방역하고 있습니다. 방역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형님, 한 끼 잠깐 시킬께요. 형, 한 끼 한 끼 한 끼 한 끼 한 끼 한 끼. 알겠습니다. 강아지는 제가 많이 치놓고 다 갈게요. 2,000원 치고, 3,000원, 1,000원 치고 마무리하겠습니다. 형님, 나오고 있어. 이거 많이 치고. 그냥 가동 좀 두고 놔. 좀 많이 치게, 얘들아. 주인공εται. SHACKING WLUT